오늘 강의할 내용은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가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살펴보겠습니다. 이 노선은 동탄 용인 그다음에 삼성 서울력 킨텍스 파주까지 운행되는 것이고요. 한 편성에 8량을 달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그러한 시민들이 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속도는 평균 속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약 100km 정도 시간에 100km 정도 달릴 수 있는 그런 빠른 것이고요. 이미 착공은 2019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공사가 진척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개통은 2023년 정도면 개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개통됐을 때 그럼 어떠한 주변에 어떤 영향이랄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뭐니뭐니 해도 출퇴근 시간이었죠. 출퇴근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1년 출퇴근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5년, 10년 그리고 2, 30년까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피로들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빠른 그러한 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 약 90분대에 동탄에서 삼성 정도 온다면 약 90분대에 가까운 시간이 걸리는데 이곳이 개통된다면 20분대면 출근이 가능한 그야말로 획기적인 교통 노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지역의 균형 발전을 이룰 수가 있다라는 사실인데요. 지하철 그리고 이러한 광역 급행 철도가 없다면 상당히 불편합니다. 우리가 물론 빠른 버스 노선도 있습니다만 어찌 됐든 버스는 시간이 정확성을 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하철은 지정체 이런 구간들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속도면이랄까, 시간면이 정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돈모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러한 철도역이 생겼을 때 주변에 많은 경제 신도시가 조성이 된다랄지 그다음에 주택, 그다음에 문화, 복합 이러한 센터들이 들어설 수도 있고요. 그러한 다양한 역세권 개발 사업이랄지 이런 것들이 들어설 수 있기 때문에 부수적인 그러한 경제 효과를 누리면서 그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는 바로 인구분산 효과입니다. 서울 하면 삼성동, 강남이죠. 상당히 집값이 비쌉니다. 30평대만 하더라도 23억대를 훌쩍 넘어서고 있고 제일 좋은 건 30억대도 넘어서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 집값의 급등으로 인해서 우리가 인구가 분산되는 효과를 크게 누려올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우리가 수도권으로 이사를 해서 더 넓은 집 그리고 더 편안한 지역에서 우리가 빠른 급행철도를 이용해서 출퇴근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서울의 주택 가격의 안정에도 커다란 기여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효과를 누려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역세권 주변으로는 너도나도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상권이 발달할 수 있겠죠. 따라서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기업 유치가 또 굉장히 편리합니다. 주변에 어떤 큰 대형 건물들을 지었을 때 그런 기업들의 유치가 굉장히 또 편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수도권 이동이 굉장히 편리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동탄까지 삼성역에서 동탄까지는 약 17분 정도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파주운정에서 삼성동까지는 약 20분 대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서울로의 출퇴근 또한 편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광역 급행 절도가 부동산에 미치는 그런 영향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최근 2016년에서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의 그런 가격에 대한 분석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파주운정 그런 신도시입니다. 2016년만 하더라도 3억에서 4억대 그러한 금액대를 볼 수가 있겠는데요. 2018년까지는 굉장히 미미합니다. 가격의 변동사항이 그리 크지 않았다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2019년에서 2020년이죠. 작년까지는 그래도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면서 많이 오른 부분이 있었는데요. 2016년만 하더라도 3억에서 3억대 중반 이때 있었는데 현재는 8억 4,500만 원 실거래가 기준입니다. 그리고 호가는 9억에서 10억대까지도 올라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그런 경제적인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특히 부동산에는 크게 영향을 주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교통철도가 놓이는 곳에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그곳을 많이 찾는 원인 중에 한 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강남 삼성 지역입니다. 우리가 물론 한 10개의 그런 역세권 기반이 있습니다마는 시간상 다 우리가 논할 수는 없고 대표적으로 30평대를 기준으로 그래서 약 3군데 정도 보실 텐데요. 현재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강남 삼성 하면 누구나 다 그곳에 살고 싶어 하고 그곳에 내 집 하나 정도는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힘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2016년도를 본다면 거래량도 적고 그리고 가격도 9억에서 10억대 안쪽으로 거래가 형성된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2017, 18년 거의 거래가 없습니다.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가격이 오를 만한 그런 환경들 그리고 개발 의재들이 굉장히 질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래가 빈번했고 그리고 2019년도에 겨우 한 개 정도가 거래가 됐죠. 그리고 2020년도에 한 건이 거래가 됐는데요. 그만큼 매도는 없고 우리가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30평대가 20억 3천, 5천만 원에 거래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화성 동탄 지역입니다. 이 지역들은 특히 광역 급행철도가 생기면서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크게 올랐던 그런 지역인데요. 2016년도만 하더라도 3억 중후반대 형성이 되어 있고요. 17년도도 거래는 있습니다마는 가격의 폭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고 8년도는 거래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 거래가 조금씩 이루어지는데요. 2020년도에 약간 거래는 적습니다마는 그리고 가격이 급등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30평대가 11억 6천5백만 원에 실거래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호가는 약 13억에서 13억 5천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본다면 이렇게 우리가 수도권 가격 급행철도가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